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도스 디도스 공격에 앞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icmp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ipv4 에 대해서 알아봤고 주소체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icmp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반도체 관련 프로그래머 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우선 말을 좀 못하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게 좀 답답하게 설명을 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학원 강사 투잡을 좀 해보려고 그러기 전에 좀 말도 좀 잘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용도로 이제 한번 이거 하면서 이제 사람들 반응도 보면서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답답하면 제거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사람 그러다가 숨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제거 보면서 뒷골이 잡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걸 이해하셨던 분만 이제 들은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제가 계속 설명을 이어갈게요 오늘은 icmp 에 대해서 하는데 icmp 가 어디에 있는지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icmp 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죠 ip 프로토컬 단위죠 ip 그 다음에 icmp arp arp 중요한 것은 메인이 뭐다 ip 고 ip 뒤에 icmp 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p 뒤에 뭐가 붙는다 arp 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p 뒤에 ip 패킷 헤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icmp 가 들어간다 뭐 r arp 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arp 는 뭐냐면 ip 어드레스 잖아요 ip 어드레스가 어드레스를 맥 어드레스로 알기 위해서 쓸 때 쓰러요 맥 어드레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제가 항상 지속박주로 설명드리는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찍다 보면 제가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제가 마이크를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사서 5만원짜리인데 성미 아주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하고 마이크하고 거리가 한 15cm 20cm 떨어져도 얘가 엄청나게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한 10cm 떨어져도 거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마이크를 지금 손에 잡고 가수가 노래 부르듯이 제 입에 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조금 이상한 모습인데 지금 그리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얘가 내 입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이해를 할 거냐면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에요 아 이거 너무 커 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걸 이제 그쪽으로 가져올게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잘하는 페인트에다가 제가 치는 걸로 아죠 페인트 페인트를 끄집어내서 그림판 그림판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를 쓰고 막 그러는 거 좀 짜증나죠 아니 그렇다는 거죠 컨트롤 V 제가 말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제 본성 같은 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정말 그걸 안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죠 우리가 IP 어드레스가 있죠 이게 출발지 컴퓨터라고 보시면 출발지 얘가 출발지에요 그럼 얘는 뭐가 있어요 IP 어드레스가 있죠 IP 어드레스 내 IP 어드레스 내 IP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자 그럼 소스 어드레스를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내꺼니까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알고 있어요 내가 다음에 들어갈 건데 다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음 점 네도 알잖아요 알고 있어요 자 이까지가 IP단이에요 자 그럼 맥단으로 넘어가죠 맥단 맥단에 소스맥을 알고 있었어요 소스맥 SM이라고 칠게 소스맥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랜카드의 그 번호를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의 맥 어드레스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얘가 이 둘 간에 처음 한다 처음 하고 있다 라고 치면 이 데스티네이션 다음에 이 다음에 서버에 있는 랜카드의 그 주소 값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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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보내준다 패키스는 보내줘서 보내줘면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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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최종적으로 라우터 왔을 때 이 라우터가 말씀드렸죠 라우터 라우터는 삼계층이기 때문에 IP를 가지고 인식할 수 있어요 IP를 가지고 이 IP 데스티네이션 IP를 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죠 아 여기 있구나 찾아서 IP가 찾지만 여기 도착하면 여기서부터는 어디에요 다음 회사 망이에요 다음에서 구축한 회사 망이에요 회사 망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사설망이라고 하는거죠 사설망 아이고 사설망 그럼 이 까지는 라우터 까지는 뭐에요 공용망 공유 공유망 공유망 인터넷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ISP 저같은 경우는 뭐다 LG U플러스를 쓰고 있다 이게 뭐다 보라네 보라네스 쓰고 있다는 거죠 이까지 자 이까지 됐다고 치고 이까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IP를 가지고 라우터를 통과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다 스위치를 통해서 들어가죠 스위치 스위치를 통해서 막 컴퓨터들을 찾아 들어가요 이렇게 컴퓨터들을 스위치 스위치를 거쳐서 자 L2 스위치는 몇 계층 장비다 2계층 레이어2 장비다 레이어2 장비는 여기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지 갈 수 있다 맥어드레스를 알아야지 갈 수 있다 근데 얘가 보낼 때 얘는 맥어드레스 모르니까 여기 안 채워서 보냈어요 그럼 여기 도착했어요 그럼 라우터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목적지에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보내실 애의 맥어드레스를 몰라 그럼 그때 뭘 쓴다 ARP 어드레스 레조루션 프로토콜 얘를 통해서 여기 IP죠 이 IP는 알죠 어떤 IP 데스티네이션 IP 자기 IP는 아니잖아요 이 IP를 알잖아요 이 IP 접속할 웹서버의 IP를 알잖아요 이게 웹서버겠죠 우리가 웹서버 80으로 접속하니까 이 IP를 통해서 이 라우터가 최종 라우터가 브로드캐스트 하는거죠 브로드캐스트 하는 것은 수많은 컴퓨터한테 물어보는거죠 혹시 이 IP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니 라고 브로드캐스트 하는거죠 지우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하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거죠 이 부분 이 둘간의 부분 이게 둘간의 아주 간단한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라우터가 이게 라우터고 이게 R이에요 라우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L2 스위치가 있겠죠 L2 스위치 하나가 있고 이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되고 다시 L2로 연결되고 L2로 연결되서 최종적으로 여기 웹서버가 있을거고 다음에 웹서버가 있고 이게 DNS 서버가 있겠죠 DNS 서버 DNS 서버의 포트는 몇 번? 53번 웹서버는 몇 번? 80번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다가도 외워야 된다 시험 끝나기 전까지 저도 옛날에 다 외웠다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뭘 외워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셔야 된다 어떤 포트 21번이면 FTP 20번 21번 23번 텔렛 25번 SMTIFF TP DNS TFT 그리고 좀 더 많이 외워야 된다 이 정도는 외워야지만 시험에서 그래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거 딱 멈추시고 한번 보셔요 이거 있다는거 외우셔야 된다는거 자 이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 지워졌구나 아이씨 지금 이거 별로 안 좋은게 그거예요 자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를 통해서 L2 스위치 L2 스위치 그 다음에 웹서버 DNS 서버 여기는 내부망으로 연결되겠죠 내부망 그러니까 라우터가 이 애들한테 브로드캐스트 하는거죠 꽤 많이 있겠죠 이 애들한테 브로드캐스트 하는거죠 자 이 IP를 가지고 있는 브로드캐스트 하는거죠 지금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ARP 지금 ARP 하고 있어요 어드레스 레전드 프로토콜 ARP에서 브로드캐스트에서 이 두개 두개뿐만이 많이 있겠죠 얘들한테 알려요 지금 현재 IP 이거 있네 이 IP가 이거 있네 있니 물어보면 둘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얘가 ARP 프로토콜에 뭘한다 자신의 맥 주소를 누구한테 알려준다 얘한테 알려준다 맥 주소를 알려준다 그러면 라우터는 맥 주소를 알고 있어서 이제 본을 내에 맥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준다 내용을 그때 쓰는게 ARP다 라우터가 자기 이 IP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니 물어볼 때는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글 받아서 그게 내꺼에요 할 때는 브로드캐스트로 날려줘야 돼요 아니면 라우터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를 알고 있으니까 라우터 보면서 자기 맥 어드레스를 알리켜 주겠죠 맥 어드레스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내주는 거예요 얘는 유니캐스트로 보내주는 거예요 다이렉트 유니캐스트로 자기의 맥 어드레스를 유니캐스트 그때 쓰는게 ARP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렇다는 거죠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도 보여줬나 이것도 제가 없애버렸네 와이어 샥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실제 한번 이 구조에 대해서 이 ip 구조 ip가 있고 icmp 헤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두 번 찍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찍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펜 마우스에 드라이버를 인웹을 안시켜가지고 펜 마우스가 작동이 안돼 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와이어색이거든요 와이어색 확대를 시켜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죠 자 인터넷에서 와이어색이라고 샥 와이어색 요 아니 뭐고 상호 이거 치시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이 그래서 와이파이를 치고 우리는 이제 icmp에 대해서 이제 칠 거니까 icmp를 먼저 필터링 하죠 왜냐면 얘가 랜카드에 실행하는 모든걸 다 캡처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캡처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도 많이 보이니까 icmp만 우리는 캡처하도록 하죠 하나 띄우고 이제 icmp 한번 날려보는거죠 cls 그래서 ping ping이 뭐에요 ping icmp 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걸로 이제 테스트할거에요 어디로 다운 점에서 ping을 했어요 그럼 icmp가 하나 떴죠 여기 보면 요청시간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서 icmp 서비스를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막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보여드릴게요 icmp죠 프로토콜 자 에코 리퀘스트 하는거에요 내가 다음한테 리퀘스트 하는거죠 너 살아있니 물어보는거에요 그러니까 다음에서 원래 다음이 내글받으면 리플라이라는 리퀘스트 말고 리플라인거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죠 쌩까는거죠 뭐다 다음에서 icmp 서비스를 막아버린거에요 왜냐면 그걸 열어놓으면 이렇게 저처럼 해코지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막아놓아요 너희들 꼴보기 싫다고 막은거에요 자 이걸 좀 더 깊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ip가 있고 icmp ip 가 있고 icmp 가 있잖아요 ip 를 보시면 우리 ip 를 볼 때 봐야될게 뭐다 소스 어드레스 하고 데스티니션 어드레스 그 다음에 프로토콜 봐야되죠 아 보니까 icmp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면 소프트에서 어떻게 알아돼요 아 그 다음에는 icmp 프로토콜이 오겠다 아니 헤드가 오겠다 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icmp 를 까보는거죠 그리고 프로토콜에서 icmp 라고 했으니까 아는거죠 그 다음에 오는 패킷이 icmp 정보라는거 icmp 정보가 중요해요 리퀘스트면 타입이 8번이에요 타입을 외워야된다 했어요 타입이 8번 이게 중요한거에요 리스판스 없는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응답이 오는걸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응답이 오는것은 어디냐 하면 다음도 막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막았어요 우리는 누가 열어났다 우리의 구글이 구글 구글은 열었다는거죠 자 이제 구글이 열었다는걸 알 수 있는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응답이 왔잖아요 응답 아까 응답이 안왔을때는 요청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응답이 안와서 4번 보냈는데 4번 이렇게 끊겼는데 지금은 응답이 왔죠 32바이트 왔어요 32바이트를 포함시켜서 보낸거야 시간은 72ms 65ms 받는데 걸린 시간이죠 보내서 받는데까지 걸린 시간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서 패킷 4개 보냈고 4개 받았다 손실은 없다 얘는 보면 패킷 4개를 받았는데 아니 보냈는데 받은거 없다 손실 넷 100% 손실 이렇게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최소는 여기서 65가 최소고 최대는 70ms 최대죠 시간이 평균은 67ms 이렇게 하는거고 와이어색으로 보시는거죠 이거죠 이게죠 제가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8번이죠 리플라이 왔죠 누가 구글에서 나한테 리플라이 리플라이 타입은 몇번이다 8번 0번이 가장 기본이니까 외워야되요 리퀘스트 요청한건 8번 리스판스는 리플라이는 0번 이렇게 온거죠 리퀘스트했는데 리플라이 왔다 리퀘스트했고 리플라이 받았다 리퀘스트했고 리플라이 받았다 이 구조 그 다음에 패킷 구조 인터넷 IP 안에 그 다음에 ICMP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IP 헤드를 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ICMP 헤더 IP 헤더의 프로토콜 보면 이 다음에 오는 얘가 ARP인지 아니면 ICMP 헤더인지를 프로토콜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 뒤에 어떤 애가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메시지가 오류보고 메시지 오류보고 메시지 자 한번 먼저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는 이따 와이어셋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개념 그러니까 ICMP는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아까 지리명령어 살아있니 살아있니 물어보는 거 ICMP 에코 리퀘스트 8번 자 지리명령 두 개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ICMP 에코 리퀘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CMP 에코 리플라이 지리명령어 부탁해요 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지리명령어 너 살아있니 나 살아있다 이 알려주는 거 자 이게 보면 뭐냐면 얘가 ICMP 리퀘스트를 통해서 얘를 호출해요 그러면 라우터를 거쳐가죠 라우터 중요한 건 라우터를 거쳐가죠 최종적으로 거쳐갈때는 스위치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했고 얘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리플라이를 날리죠 이게 타입 0번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ICMP 에는 크게 두 개의 메세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리메세지 지리메세지에는 타입 8번 리퀘스트 타입 0번 리플라이가 있다 우리는 핑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알고 있다 핑 핑은 이 두 개다 핑은 이거 두 개고 오류보고 메세지는 이걸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라우터에서 내가 라우터에 요청하는 거죠 다음에 접속하고 싶어 요청했는데 라우터가 다음 상태를 보니까 얘가 좀 상태가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데 얘가 어떻게 이상해를 보내주는 거죠 라우터가 받아서 지금 너가 접속하려고 내가 지금 상태가 이상해 근데 얘가 어떤 상태야 상태가 이상한데 그 상태는 이거야 하면서 타입의 번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오류보고 메세지 그러니까 내가 ICMP를 날렸는데 네트워크에서 어떤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 오류를 나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게 서비스하는 애가 없구나 아니면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 네트워크만이 뭐 지도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상당히 혼잡해서 내가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구나 이걸 알려준다고 라우터 쪽에서 아니면 목적지 목적지 호스트에서 알려준다고 그때 쓰는 게 오류보고 메세지 이제 나한테 내가 보낸 사람한테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지 않으면 답답한 거죠 날렸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너가 죽었는지 아니면 지금 네가 지도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못 보낸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때 알려주는 게 오류 혹은 메세지 개념은 ip계층에서 패키지 전달 때 문제가 발생하면 에러 유형을 성신측에서 아니면 성신측 가까운 라우터에서 알려주는 거죠 라우터에서 알려주는 거죠 라우터 또는 받는 애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대부분 icmp 에러 메세지는 라우터로부터 발생해요 대부분은 라우터로 발생하고 특별한 경우는 목적지 호스트에서 보내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생성시 제약상 뭐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류 보고 메세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거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익혀두는 게 좋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내기 좋잖아요 이거 icmp 메세지 전달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 메세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오류 메세지에 대해서 다시 오류 보고하지 않는다 자기가 생성한 라우터에서 생성한 오류 메세지를 그거에 대한 또다시 오류 메세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겠죠 단편화된 ip 프로그램 중 첫 번째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단편들에 대해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가 엄청나게 큰 영화 파일을 보낸다고 생각해요 영화 영화 파일을 자 이걸 보내면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가 이게 1기가 예요 1기가 1기가를 보내면 라우터가 1기가를 받아서 다음 라우터에 릴레이할 때 그 1기가를 날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라우터마다 최대한 한번 전송할 수 있는 크기가 설정되어 있어요 1기가를 날려버리면 여기는 정체가 돼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1메가 이렇게 쪼개서 보내요 1메가 쪼개서 보내요 그래서 쪼개서 보려면 1기가니까 1000개까지 1000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1000개를 받아요 1000개를 1000번을 받아요 이게 뭐냐 단편화된 ip 데이터그램 이게 1000개 중에 하나하나 하나가 단편화된 데이터그램 중에 그러면 1000개에 대해서 오류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안 그렇다는 거죠 첫번째 노음에 대해서만 보내고 나머지 999개에 대해서는 오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그 다음에 수신 주소가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주소인 경우에는 생성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내가 보냈어요 우리가 ICMP 우리가 스모프 공격이라는 걸 배울 건데 맛을 보여준다면 스모프 스모프 공격이 이거예요 중폭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콤보이트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를 통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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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얘가 목적이 되도록 만드는 건데 이걸 스모프 같은 경우도 뭘 이용한다 IP ICMP 리퀘스트를 이용한다 타입은 8번이다 이걸 이용한다 이용할 때 중폭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자 브로드캐스트 주소 있죠 우리가 이거 뭐야 뭐 192.58.35.0 이면 그래서 서브너마스크가 255 255 255.0 이면 이게 네트워크 주소고 이게 호스트 주소니까 그래서 2의 8승 그래서 256개까지 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개 빼라고 했죠 하나는 뭐냐 여기 네트워크 0.0으로 시작되는 네트워크 이름 그 다음에 255로 시작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 두개를 빼야된다 그래서 254개다 라고 할 때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어떻게 보낸다 192.58.35.255 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고 이렇게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네트워크 이름을 가지고 모든 애들한테 패켓을 보낸다 그러면 ICMP 리퀘스트를 보냈으니까 이 254개가 리스폰스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보내야겠어요 얘한테 그럼 지가 공격당하는데 물론 소스 IP를 고치겠죠 뭐로 얘로 고치겠죠 스포핑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때 하는거죠 그러면 이때 목적지 주소가 멀티캐스트 아니 브로드캐스트 일때 이때는 오류보고 메세지를 라우터나 아니면 글 받는 목적지 호스트에서 보내준다 안보내준다 안보내준다 자 마지막 이거 루프백 127 이거 루프백이라든가 제로 주소 제로 주소나 루프백 주소 얘도 보내주지 않는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러 메세지 종료가 있어요 에러 메세지 종료에 대해서 얘기할건데 첫번째 타입 2번 이거 icmpv6죠 그래서 이건 v4에는 이런 명령이 있다 없다 패켓2 빅 에러 메세지 없다 이건 어디에만 있는거다 ip v6 ipv6에 있는거다 타입 2번이다 이건 뭐 외울 필요 없겠죠 이건 외워야 되는거죠 v4에서 3번이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거죠 3번 destination unreachable 포트 unreachable 이거죠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에 계속하여 패키스를 보내지 않도록 성수위 측에 주의를 줌 이게 어떤거냐면 이게 어떤거냐면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destination unreachable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했던 그림판을 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해킹을 할 때 이렇게 해킹을 하죠 이렇게 해킹을 해요 어떤 해킹을 하냐면 포트번호 아시죠 포트번호 ip 는 이까지 전달해 주는거죠 이까지 ip 그래서 end-to-end 라고 부르는거죠 ip를 통해서는 end-to-end로 전송이 되죠 end-to-end 자 그럼 포트를 알아야지만 서비스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포트가 되면 이거 뭐에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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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가 뭐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아시겠죠 이거 프로그램이 어떤게 있느냐 그래서 이걸 주구장착하기 에우라고 하는게 바로 이거죠 그 프로그램은 이거다 이겁니다 20번이면 ftp 21번이면 ftp 를 실행시켜야 되고 포트가 22번이면 ssh 라는거고 23번이면 텔레스 실행시켜야 되고 25번이면 메일을 실행시켜야 되고 53번이면 dns 서비스고 67번 68번이면 dhcp 서비스고 69번이면 tftp 이거 쓰지 말라는거죠 보안에 취약하다고 해서 80번이면 웹서버고 1109이면 pub3 메일 서비스인데 받는거 메일이 온걸 내가 받고싶을 때 하는거고 snnp 네트워크 관리하는거죠 161번 SSL 443번 이거죠 이걸 내서 오셔야 된다는 말을 하는거고 그래서 이게 아까 destination unwichable 포트 unwichable 있죠 destination unwichable 어떤거냐면 그 메시지가 왔다는 IP를 통해서 이까진 간 거에요 근데 우리가 보낼 때 포트는 얘가 쓰지 않는 포트 이상한 포트 정해져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4321 이거 제가 몰라요 이렇게 없는 포트를 보낸 거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까지 왔는데 나는 있는데 내가 지금 서비스하는 포트 서비스 중에서 4321번은 내가 서비스 하지 않아 이때 보내는 게 뭐죠? Unnichable 그러니까 그 말은 뭐에요? Unnichable 그 메시지를 보내는 즉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이 컴퓨터가 살아있다 이 컴퓨터가 살아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겠죠 이거 이 메시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입 3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에 타입 3번 오류보고 메시지 이거 누가 보내준다? 호스트가 보내주겠죠 호스트가 최종 호스트가 보내주겠죠 나는 그런 포트를 지원하지 않아 너한테 서비스 하지 않아 보내줄 때 뭐 destination Unnichable 이 메시지가 나오면 패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컴퓨터가 살아있는 거구나 지금 할당 허가 있구나 지금 존원이 들어와서 지금 서비스 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타입 4번 폭주가 발생한 상황을 송신측이 알려서 송신측이 전송을 잠시 중단하거나 전송률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거요 소스 콘치 이거죠 라우터나 라우터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쪽으로 너무 폭주한 거죠 우리 전번에 재난지원금 했을 때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세요 할 때 그 신청 사이트 완전히 그 뒤도수 공격 받은 것처럼 서비스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 갈 때 새해에 갈 때 아니 뭐 할 때 이제 기차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기차 예매를 안 하면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차를 끌고 가면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뭐 차를 끌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그냥 기차 예매해요 우리집에서 SRT 예매에서 가는데 그 때는 예매를 못해요 제가 그걸 예매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딱 들어가서 예매에서 예매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6만번 내가 그 시간에 딱 눌렀는데도 대기숲은 6만번으로 떨어져요 저보다 6만명이 먼저 클릭을 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차 끌고 부산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우에 만약 자리를 못 구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SRT 타러 가요 그리고 그냥 타 그냥 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저 뿐만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그런 사람이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표 끊으셨나요 표 끊으셨나요 막 물어요 표 안 끊었다고 하면 딱 저한테 그냥 바로 1.5배 그러니까 5만원이면 1.5배니까 한 7만 5천원 정도 저한테 그냥 끊어요 그냥 1.5배 정도 해서 7만 5천원 끊어요 저는 부산까지 서서 가야 되는데 5만원짜리를 7만 5천원 저한테 세금해서 너 세금 위반 뭐야 너 법을 위반해서 2만 5천원 더 부과해서 7만 5천원 저한테 뺏어 가요 난 저는 부산까지 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타요 왜냐면 2시간 반 밖에 안 걸리고 2시간 반은 서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핸드폰으로 영화 한 편 두 편 보면 가니까 차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그렇게 많이 해요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폭주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쓰는 게 뭐다 타입 4번 소스 콘치 그러면 그걸 받은 송신 측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쟤한테 지금은 서비스가 안 되니까 들어가지 말자 아니면 뭐 서비스가 늦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씩 조금씩 정보를 받고 싶다 하면 정보 윈도우 사이즈를 줄여서 너가 지금 힘드니까 원래는 네가 한 1메가씩 나한테 보내줬는데 네가 힘드니까 뭐 그냥 그냥 1k씩만 보내줘 난 뭐 이럴 때 쓰는 거 자 lms 종류 리디렉트 이거 이거 5번 중요한 거죠 타입 5번 icmpv6 요즘 이건 안 물어볼 거 같아 이거 물어보면 와 정말 힘든 서비스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여기였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해 놔야지 자기가 메모해 나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한번 읽어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이것들 리디렉트가 어떤 거냐면 송신 측으로부터 패킷을 수신받은 라우터가 특정 목적지로 가는 더 짧은 경로가 있음을 알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에너 메시지 리디렉트 이는 동일 서브넷 여러 라우터가 존재하고 디폴트 라우터가 잘못 설치된 경우 사용한다 제가 지금 혀가 짧은지 발음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리디렉트 메시지가 이거죠 자 이걸 한번 보는 거죠 자 라우터가 있어요 이 라우터가 있고 이것만 있겠어요 상당히 많겠죠 얘도 있고 근데 이 라우터는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컴퓨터로 갈 때 이 라우터로 가는게 가장 빨랐는데 내가 이제 엉뚱하게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이 얘 같은 경우는 이 라우터를 통해서 가는게 혹시 또 속도가 더 빠르고 길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리디렉트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얘가 보내주는 거죠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맞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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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는 거죠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리디렉트 메시지로 야 나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애가 얘거든 얘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아 얘거든 알려주는 거죠 얘는 다음부터 이 컴퓨터 갈 때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라우터로 경로를 틀려서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알려주는 게 리디렉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이해를 제대로 시켜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타임 엑시드 이건 좀 땡겨 가지고 할게요 글자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려나 좀 키울까 잠시만요 글자를 이 정도면 되겠죠 이때까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타임 엑시드 자 11번 타임 투 라이브 리브 엑시드 투 트랜스밋 목적지 시스템에 도달하기 이전에 TTL 값이 0에 이르렀다 0에 이르렀다 타임 엑시드 이거 중요한 거죠 타임 엑시드 이거 TTL 값이 0에 0이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이걸 보면서 또 한번 해보죠 뭘 본다 어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보고 한번 해볼게요 타임 엑시드 이게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자 이게 그죠 TTL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 투 리브 라이브 리브 TTL TTL이 어딨는지를 와이어 샥 보고 알려주는 거죠 TTL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와이어 샥을 보시죠 발음이 안 좋아요 와이어 샥 이게 이게 없고 타임 투 라이브 이게 있네 타임 투 라이브 128 128 윈도우는 128 기본이 타임 투 리브 128 이에요 이게 128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를 다시 마이크를 다시 밑에 떨구고 이제 마이크의 입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상태에서 제가 하는 거죠 자 핑 하면 구글 닷컴 이렇게 하면 구글까지 갈 때 라우터가 몇 개까지 거친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라우터가 거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 투 라이브 리브는 128 윈도우의 경우 128 로 설정해줘요 그러면 최대 라우터를 몇 개까지 허락해준다 128 개까지 허락해준다 근데 라우터를 128 개를 거치는 동안에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그 패키스는 폐기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이쪽을 생각하면서 이걸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핑을 때릴 때 어떻게 된다 TTL은 128 로 설정되어 있다 어디에서 윈도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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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뉴스는 모르겠다 리뉴스 할 때 알아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8 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여기 도착했어요 그 다음 TTL은 한 개 도착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127 또 하나 도착했어요 그럼 TTL은 126으로 감소돼요 쭉쭉 쭉쭉 가다가 얘가 도착했는데 이게 0이 돼 버렸네 여기 오면서 128개의 컴퓨터를 거쳐온 거죠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기서 0이 됐다고 하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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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됐다고 하죠 한 번만 더 가면 컴퓨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TL이 0이 되는 순간 뭐한다 그 패킷은 인터넷은 삭제된다 폐기된다 폐기시켜 버린다 폐기 폐기 시킨다 폐기 폐기 시키면서 얘가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죠 얘한테 어떤 걸 알려준다 그때 알려주는 에러 메시지가 뭐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볼게요 저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죄송해요 뭘 보내준다 11번 이걸 보내준다 이걸 받는 수가 뭐다 아 절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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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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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는지 자 그럼 프레그먼트 리어셈블 제가 말했죠 1기가짜리 1기가짜리 영화를 보내면 라우터를 거치면서 라우터가 보낼 수 있는 패킷 크기로 다 쪼개진다고 쪼개진 걸 최종 목적지에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1기가짜리 파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랜스 라우터가 중간에 거치는 라우터들을 확인할 때 데이터그램의 헤드에 문제가 있거나 없던 옵션이 없거나 뭐지 트랜스 라우터가 중간에 거치는 라우터들을 확인할 때 사요 아닌데 이거 잘못했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리어셈블리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0개 정도면 조립이 가능한데 1200개가 왔어요 조립이 불가능할 때 날려주는 게 이거라는 거죠 이걸 보면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때도 이게 날라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메터 타입 12번 이건 뭐예요 파라메터가 뭐네요 보내줄 때 파라메터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옵션의 의미가 그러니까 데이터그램의 헤드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옵션이 없거나 옵션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죠 데이터샵을 이게 옵션 옵션하고 헤드 타입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프로토콜은 이거잖아요 문법이 맞아야 되고 신덱스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 필드마다 이 플래그마다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의미 이 프로토콜은 1번이면 ICMP라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있고 타이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프로토콜이 얘가 정의에 범위한 근데 그 값이 아닌 엉뚱한 값이 왔어요 이때 오는 게 뭐다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이거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려운게 아니니까 이것도 설명했잖아요 지리 메세지 설명했으면 넘어가고 자 두개가 있어요 ICMP 리퀘스트를 사용한 명령어로 두개가 있죠 아까 핑이 있죠 트레스 워트 말고 핑 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더라 트레스 알티라는게 있어요 트레스 알티라는게 있어요 트레스 알티라는게 트레스 알티라는게 왜 알티냐면 이게 윈도우 버전 윈도우 버전 리뉴스 버전은 풀로 돼있어요 플로 리뉴스는 트레스 루트라고 라우트라고 돼있죠 트레스 라우터 명령어가 이렇게 된거고 그 윈도우는 트레스 알티라고 적어요 이게 알티 이 축약한거에요 그래서 트레스 알티 라우터 줄임말 이름을 왜 이렇게 적은지 알겠죠 그래서 윈도우가 더 짧다 아셔야 되는거고 핑하고 트레스 알티 트레스 라우트가 ICMP를 쓰는거에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온다 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이 나오는데 핑 사용법은 이거죠 핑을 치시면 핑에 대한 설명글이 쭉 나와요 이렇게 이걸 외우셔야 될게 뭐냐면 다시 T 그 다음에 엔카운터 다시 L 사이즈 이걸 보시는거죠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걸 줄여서 마우스를 밑에다 거치를 하고 EBS 떨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제 할게요 자 cls 로 클리어 시키고 이렇게 하는거죠 핑 구글 닷컴 다시 T 자 이걸 안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4번만 갔죠 4번만 하나 둘 셋 4번만 4번만 기본적으로 카운터가 몇 번이다 이렇게 되어있다는거죠 기본적으로 카운터가 다시 N 카운터가 몇 번으로 되어있다 4로 되어있다는거죠 만약 이걸 2로 했다 그럼 두 번만 갔다 갔다 맞죠 한번 두번 이때 쓰는게 N N 그래서 N을 알아야 된다는거고 근데 이걸 T로 했다 T로 했다 무한정 무한정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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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ICM 플로딩이잖아요 플로딩 ICMP를 계속 보내는거죠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는거에요 구글 닷컴을 괴롭히고 있는거죠 끝없이 근데 이것보다 1초에 100개 1초에 1000개 1초에 200개씩 보낸다고 쳐 봐요 내 컴퓨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빠져나오는 방법 T로 했는데 이거 빠져나오고 싶으면 컨트롤 C를 입력해 컨트롤 브레이크는 임시적으로 멈춘다 컨트롤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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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ICMP 플로딩 입니다 ICMP 플로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게 그건거에요 얘기하고 싶은게 이걸 조심하라는거에요 ICMP 플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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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딩이 홍수라는거죠 그 다음에 스모프 어택 이걸 같다고 보시면 안되요 ICMP 플로딩이 뭐냐면 컴퓨터 한데 이거 있잖아요 유니케스트 컴퓨터 한데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게 타겟이죠 얘한테 핑을 날리는거죠 1초에 100개씩 날리는거죠 아니면 1초에 1000개씩 그럼 얘가 받아서 ICMP 메세지를 받아가지고 리플라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식의 작업을 하다보면 CPU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서비스를 힘들게 하겠죠 물론 나만 괴롭히는데 얘가 멈추진 않을거에요 뻥나진 않는데 그래도 얘가 상당히 힘들어 할건 사실이라고 이때 하나의 컴퓨터가 1초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패키지를 날리는거 이게 ICMP 플로딩이라고 하는거고 스모프 어택은 똑같이 두개다 장점은 ICMP 리플라이를 날리는거죠 아니 리퀘스트 이걸 수도 없이 날리는거죠 수도 없이 이 명령을 8번 타입 8번을 1초에 100번씩 1초에 200번씩 계속 날리는거에요 그러면 얘가 해석해야 되고 리플라이 보내줘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어지겠죠 메모리도 힘들어질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쓰는게 ICMP 플로딩이고 스모프 어택은 중간에 중폭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있죠 그러니까 1구 있죠 53. 53. 네트워크 이름이 0 인 애가 있겠죠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255 255면 200 0 0 0 0 0 0 0 0 컴퓨터가 최대 254개 까지 있다는 거죠. 이 254개를 이용해서 ICMP 리퀘스트를 브로드캐스트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뭐예요 이거예요 192. 데스티네이션에 53.25.255 이렇게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잖아요 .0은 뭐예요 네트워크 이름이고 .255는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걸 데스티네이션으로 설정하면 이 254개한테 최대 254개한테 ICMP 리퀘스트가 쭉쭉 가는 거죠 그리고 ICMP 프로토콜의 그 뭐냐면 리퀘스트를 받으면 리플라이를 보내줘야 돼요 나한테 준 사람한테 근데 이때 소스코드로 소스코드로 데스티네이션코드는 이걸로 소스코드는 뭘로 이 목적 타겟 주소로 세팅해 넣는 거죠 그러면 리플라이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리플라이드를 가면서 목적 시키는 거죠 이런 공격을 얘도 1초에 100번씩만 해봐요 얘보다 스모프어택이 훨씬 더 아프죠 곱하기 250대죠 곱하기 그러니까 스모프어택을 했을 경우에 얘를 다운시키기 컴퓨터를 못쓰기 만들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ICMP 플로딩 했을 때 더 높아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공격이죠 얘는 내 컴퓨터도 힘들어져요 나도 1초에 100번씩 패키스를 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 CPU는 뭐 누구나 나도 그냥 쓰겠죠 CPU를 둘이 삐까뻔쩍해요 물론 나보다는 타겟이 더 힘들어요 얘는 저는 이미 조립된 패키스를 그냥 날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받는 쪽죠 그걸 다시 프로토콜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까지도 지정할 수 있죠 최악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격이죠 다시 무한정 공격입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해 1초에 100개씩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나 큰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즈를 저장해야 된다고 받으면 이 사이즈를 저장해야 된다고요 이걸 저장해서 이 안에 무슨 내용인지 해석해야 된다고 그런 메모리가 고갈되겠죠 이걸 1초에 100개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윈도우에서 망갔어요 망했다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 구글에다가 막 해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 카페가 있잖아요 제 카페가 지금 100명에서 1명이 모자라는데 99명인데 99명한테 제가 채팅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구글 닷컴을 icmp 플로딩을 하겠습니다 제가 엔터를 치자고 말을 올리는 순간 모두 엔터 핑 공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00명이 뭐 한 천명 만명 10만명 된다고 그 사람이 한꺼번에 구글에다가 핑을 1초에 몇 개씩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를 한번 쏘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죠 구글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걸 보내면 안되고 몇 개만 보낸다 그냥 한 바이트 씹어 이 바이트 거기 한 바이트 보내는 거죠 보이시죠 한 바이트 보냈다는 거 컨트롤 c 이거 두 바이트 보내죠 저는 해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커지 하지 않는 거죠 자 보시면 두 바이트 가죠 이렇게 자 해커 여기 가죠 트레스 라우트 트레스 알티에 대해서 알아보죠 트레스 알티는 이거죠 이 개념이 이거요 제가 구글까지 가는 경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핑은 최적 목적지가 내 패키스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리플라이를 보내주면 아 제가 살아 있구나 이거 아는 거고 트레스 라우트는 뭐냐면 거치는 라우터들의 정보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ttl 값이 0으로 소진되는 순간 끝난다고 했잖아 처음에 얘 같은 경우는 ttl을 1로 해주는 거예요 ttl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얘까지만 가겠죠 첫번째 라우터 까지 그러면 얘가 ttl이 0이 되는 순간 어떤 오류 메세지를 보내주는 거죠 타임 투 엑시드 타임 투 엑시드 아까 이거 있잖아요 저도 좀 외워야 되는데 이거 타임 엑시드 이걸 보내주는 거죠 목적지 시스템에 도달하기 이전에 ttl 값이 0으로 이르렀어요 이걸 보내주는 거죠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죠 이것도 trace rt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걸 하기 위해서 싹 종료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지우더라 지우는 명령을 몰라 가지고 다시 껐다 다시 켰 거예요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바램으로 제가 껐다 켰어요 저도 yshock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해킹 잘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2의 제 잡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토킹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촛자한테 듣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는 icmp만 보고 싶다는 거죠 아까 icmp 를 이용하는 프로토콜이 뭐가 있다 ping 하고 trace rt 가 있다 지금은 어떤 걸 테스트 할 거다 저는 trace rt 를 테스트해서 ttl 값을 봐야 돼요 trace rt 할 때는 ttl 값을 봐야 된다 ttl 값을 rt죠 인도에서는 rt예요 구글 잡고 자 보냈어요 왔죠 몇 개만 하고 있냐 끊을게요 자 끊을게요 이제 끊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trace rt 를 통해서 명령을 쳤는데 icmp 프로토콜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들이 찍히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했죠 그래서 ttl 값이 1이죠 ttl 값을 1로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뭐가 왔다 이 1 값을 보내준 거죠 누가 rt 또는 그걸 받은 호스트가 보내준 거죠 타임 투 라이브 엑시드 이거 오잖아요 보내줬잖아요 이걸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ping에 3번씩 보내줘요 3번 3번씩 리퀘스트를 3번씩 하는 거죠 끝나고 이제 ttl 을 2번 하는 거죠 1을 줬어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ttl 2라는 것은 어디까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예 맞죠 아 예가 아니구나 예구나 자 이번에는 이까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한번 보내보고 그럼 이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이 주소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까지 했으니까 얘 통과해서 이까지 가겠죠 그러면서 타임 엑시드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찍어주는 거죠 이때 이 라우터의 ip 번호를 찍어주는 거죠 여기다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제가 자기가 거쳤던 그 서버들의 ip를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글까지 가는데 내가 구글까지 가는데 어떤 라우터들 어떤 서버를 거치는지 쭉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제 했죠 그래서 74번때 여기서부터가 아마 미국 주소고 여기서부터가 한국 주소인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LG유플러스 보라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라넷 주소들이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죠 3이면 그 다음에 처음에 1로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2로 해서 라우터에서 이까지 보내고 그 다음 TTA를 3으로 해서 이까지 한번 보내고 4로 해서 이까지 보내서 최종적으로 이까지 보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캡처했던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와이어 샷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이걸 타임 엑시드 보시면 타입이 11번이에요 11번 11번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맞겠죠 뭐 11번 맞지 않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11번 그걸 보실 수 있다는 거죠 IP 프로토콜 볼 필요 있나 ICMP 타임 트라이브 64 ICMP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한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것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뭘 한다 도수공격부터 시작할 거예요 도수공격과 뒤도수공격의 차이점은 거의 없어요 차이점 뭐예요 컴퓨터 한 대에서 해코지 하느냐 여러 개의 컴퓨터가 괴롭히느냐 한 명이 괴롭히느냐 여러 명이 괴롭히느냐 여러 명이 괴롭히느냐 여러 명이 괴롭히면 디도스 한 명이 괴롭히면 도수 공격 기법은 도수나 디도스나 중복되는 공격 기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수는 한 명에서 공격하는 거고 그 기법을 디도스는 여러 명에서 동시에 괴롭히는 거고 그게 디도스고 그러니까 도수나 디도스나 구분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한 명이서 괴롭히느냐 여러 명이서 괴롭히느냐 그거예요 근데 공격 기법은 도수나 디도스나 똑같다는 거죠 틀린 게 없다는 거지 그걸 잊지 마세요 도수나 디도스나 공격 기법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수 기법이냐 디도스 공격 기법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웃긴 얘기라고요 그거 여러 명이서 여러 컴퓨터가 괴롭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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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는 괴롭히는 그 방식 그 방법 이건 디도스나 도수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공격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다.